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기차놀이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응? 진짜 엄청 쎄는데? 네. 아, 아니요. 오빠, 뭐해?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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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요. 아, 아니요. 아까 있던 자리에 생크린 infrastructures 알아, judgments to the niños. 아, 국화 proceso. 아,reci cicatyrus1n5n5n6n6n5n7n5n7n6n5n4n5n5n6n8n1. 형ora Plus, 잘 되는 일이 있이를 Sudrs. 하윤이 가운데로 들어와야 얼굴이 보여 지금도 안나오는데 얼굴 방금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들어와요 내 옆에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와요 하나꺼도 출발시켜주세요 하나꺼도 출발시켜주세요 하나꺼도 왜 출발 안할까요? 아 출발 출발 그래도 빠른데요? 아까는 아예 안갔어 너무 무거운가? 기차가 길게 길게 가야 멋있는데 기차가 길게 길게 가야 멋있어 꼬리도 붙여주세요 꼬리를 많이 붙여야 기차가 멋있는거야 그래서 우리 우리 이거를 저희 학생이에요 하나는 왜 학생 학생이라고 하지? 우리 학생이 그럼 우리 학생이 하나님 둘 우리 학생 학생 하나님 하나둘 너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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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하래가 옆에 앉아. 둘이 너무 좁은데. 둘이 앉기 너무 좁은데. 하나야, 거기에 꼬리 많이 붙여봐. 이거 멋있나요? 이거. 보여주세요. 우와, 멋있데. 하나야, 거기 멈췄다. 기차가 멈췄다. 기차가 멈췄다. 저거, 기차 멈췄는데요. 가봐요, 가라. 기차가 멈췄다. 아이고. 너 있잖아, 멈췄 봐. 여기 있잖아. 하래야, 그거 꼬리 많이 붙여주세요. 꼬리가 많이 있어야 더 멋진데. 꼬리가 10개 붙으면 엄청 멋있을 것 같은데. 네, 눈이 찍어요. 아이고. 하라야, 멈췄지마. 나 아까 마녀게 했다네. 마녀게. 제가 10개 정도 붙여보겠습니다. 예. 네, 좋게 예쁘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걸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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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문이 열린다요. 봐봐요. 이걸로 볼게요. 응. 자, 이거. 아, 이거. 두 개 붙였고. 여기 먹어봐요. 이거 스마스 건데, 이걸 붙여볼게요. 이거. 세 개. 네 개. 네 개. 이렇게. 이렇게. 옆에 있는 라인은 그냥 자동차예요. 음. 한 개가 빠져서. 네 개. 이것 좀 까죠. 이렇게. 네 개. 예쁜 거로. 네 골라가.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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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해보세요. 출발. 그리고 비차 출발해보세요 출발 출발 안되겠다 이걸로 해야겠네 안되 오늘부터는 눈 끓어지는데 그냥 요새 그냥 이거 보내야 되는 거예요. 신간 다 됐다. 이거 끝났다. 이거 이제 안 되네. 오 되네. 근데 왜 이게. 뭐야. 자 이제 쟤한테는 뭐에 붙여볼까요? 토마스 계찬에다 붙여줘봐. 토마스 계찬. 오 멋있다. 오 기차 키니까 멋있다. 까지. 이 allegations. 네. 그 중에ми 이거ไ++. 이 코마스 귀찮아 내가 이제 기우가 잠깐 가리두에 이제 언니 이거 얘는 뜯어져서 자 계속 재밌게 놀아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라야 빠이빠이 안녕 안녕